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역시 반도체 강세가 어느 정도를 가져오는지 지장을 강력하게 상승하게 만들고 있죠. 특히 외인들의 매수는 아주 급격하게 이뤄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대세 상승장을 가고 있다고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도 또 올라가서 지수는 이미 얼마까지 왔나요? 2757포인트까지 전고점 2779까지 넘어갔어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때는 이제 강한 상승이 또 한 번 올 건데요. 이게 지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것으로 봅니다. 자 3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지수는 가는데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표적인 종목 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먼저 보고 갑니다. 외인들이 지금 매매종합을 보면 오늘도 6,230억을 샀습니다. 금융투자만 샀고 연기금도 팔고 투심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6,230억을 사면서 개인들이 1조를 팔았죠. 지금 이게 날마다 어떤 상황이 벌었는지 한 번 보자고요. 어제 잠깐 팔았는데 1조 8천억을 사고 6,600억을 오늘 6,200억을 사고 8,500억을 사서 지금 4일 동안 얼마 산 건가요? 대충 이것만 해도 2조 8천억이 넘는 2조 8천억을 샀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강력 보유로 가야 되죠. 주도주 가는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가 가든 무슨 8층에 올라가도 10층에 올라가도 수익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8층에 다 왔죠. 7만 9,900원에 끝났으니까. 8층에 오거나 아니 10층 간다고 해서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거? 별 볼일 없어요. 그렇죠? 별 볼일 없습니다. 10만 전자 간들 얼마나 올라갈까요? 한 15%, 15%? 한 20% 나갈까요? 많이 가서 20% 수익률을 난다고 그걸 목숨 걸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는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20만 전자가 안다. 17만 9천원. 20만은 가서 역사적 고점은 아직 못 넘었지만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낫죠. 자, 반도체 바닥이 9월 말인데 2020년 1월에 하이닉스를 샀으면 여러분의 수익이 지금 얼마냐 하면 132%지만 삼성전자를 샀으면 지금 2020년 바닥치고 나갔을 때 얼마가? 132%가 아니라 44%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하이닉스 사지 말라고 그래도 사죠. 그렇죠? 이런 것이 투자에서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드디어 지수가 2700포인트가 넘어가는 기엄을 토했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형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지금 2차전지는 좀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고 1, 2위가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쪽으로 올라갔고 나머지는 삼성물산하고 네이버 나머지는 다 떨어졌죠. 그럼 과반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갔다? 어쨌든 시장은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장을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엄청나게 갖고 가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바로 뭐냐? 한미반도체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한미반도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HBM에 대한 수혜주로다가 하이닉스에서 납품하는데 하이닉스에 이미 HBM용 장비 듀얼 TC 본더를 지금 11월달, 12월달 합쳐서 얼마냐면 1,012억, 그 다음에 2월달에 860억, 3월달에 또 215억을 추가 매출을 달성하고 곽동기 회장이 아무래도 이게 올해 매출이 2천 그래서 87억을 냈는데요. 매출이 올해 최소한 4,500억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급등이 나갔죠. 자, 외인들이 아주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개인들은 다 팔고 있는데 외인들이 쓸어 담았죠. 개인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미반도체는 개인들이 75만 주를 파는 거를 외국인들이 79만 8천 주를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연기금도 오늘 12만 6960주를 샀죠. 자, 이러면서 주식은 급등 나가서 15.5% 나가면서 우리 외인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억대를 본 사람도 있고요. 지금 뭐 그래서 오늘 늦게 산 사람이 410% 우리가 사서 지금 18일날 추천 나가면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요. 지금 수익이 얼마냐? 자그마치, 예, 엄청납니다. 자그마치 752%가 났습니다. 텐베가 다 왔죠. 1만 3천 원에 추천했는데 지금 정확히 추천 금액이 얼마냐면 1만 3천 원 종가입니다. 3천 원. 근데 지금 얼마요? 11만 2천 5백 원이니까 거의 텐베가 다 왔죠. 그죠? 아홉 배. 수익률을 따졌더니 대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안 사고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번에 삼성전자 얼마라고 그랬죠? 삼성전자의 네, 600 몇 명이에요? 지금 많이 팔았다고 그랬죠. 개인이 더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638만 명이었었는데요. 지금 521만, 오늘도 또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놓쳐버리니까 수익이 커질 때 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급등 나가면 잘라버리고 여기 나갔다고 잘라버리고 너무 많이 갔다고 잘라버리고 뭐 그래갖고 재짤라버리고 없으니까 아우, 전문가님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아우, 지난번에 반 잘랐다가 다시 추가하면서 더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주식을 갖고 하는 추세, 추정 전략으로 가야 여러분의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가, 전체가 올라가서 좋은 일이 벌어졌고요. 뭐, 소부장기업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가는 종목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갈지 이런 걸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수익이 커지는데 리튬 가격은 올라가는 데 비해서 2차전지에서는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니켈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 2차전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조정받았다. 조선주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조정을 받았고 대신 오늘도 급등 나간 것은 전기 종목입니다. 이래서 현대, 지금 사 갖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이 엄청나게 나가서 지금도 오늘도 역사적 고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8.5%가 나가지고요. 아휴,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커져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는 갈 때 추세를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몰라면서 매도하는 방법의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은 유료방송에서 배웁니다. 오늘도 유료들한테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매도하는 방법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도 두렵지 않다. 그 조건을 갖다가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까지 가고 있으니까 정별이 가능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유료방송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라서 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하여튼 이렇게 갔으면 큰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요. 시장이 상승장에 강력 보유로다가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주도주가 뭐가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바이오는 당연히 유역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오늘도 신고가를 냈죠. 이런 것들이 보면 알테오젠이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미 차은우 알조라는 것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또 신고가를 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할 테니까요. 또 내일도 시간이 나면 하고요. 목요일날 또 무료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지금이 어쩌면 투자의 가장 기회고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가 아닌가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올바른 투자로 가서 행복투자로 부자되시는 그날까지 역시 저는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차트기법의 핵심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 세 가지는 유료방송에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1644-6977로 전화하시면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